애들이 막 그 저 커뮤니티에 진짜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당일날 애들이 뭘 틀렸는지 좀 보려고 커뮤니티 모든 커뮤니티 다 켜놓고 다 돌아보고 있었어요 다 켜놨어 진짜 창을 다섯 개를 쫙 펼쳐놓고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쭉 여기 DC 켜놓고 오르비 켜놓고 포만한 켜놓고 그 다음에 윤톡식 켜놓고 다 켜놨단 말이야 다 보고 있었어요